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자 대비한 부처님도 목탁으로 아고처럼 뒤로 확 돌려버릴 것 같은 그런 거지같은 여자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10년을 시댁에 얹혀 살면서 자기 일스타에 시부모랑 시누이욕하고 거기다 제로투에 홍박사까지 추다가 결국 나가래야. 이제야 터지는구나. 원지, 새언니한테 인스타 하지 말라는 게 정말 시짜질입니까? 일단 저는 시누이고요. 분명히 밝히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철저한 제 입장에서 쓰는 글이에요. 딱히 부정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눈으로 본 것들과 제 솔직한 감정을 말하는 거고요. 그 외에 절대 그 어떤 거짓 없이 있는 그대로만 쓰겠습니다. 또 사람이 다른 누군가를 욕하거나 때리고자 할 때 반대로 오히려 내가 더 쳐맞을 수 있다는 것 정도는 충분히 알고요. 또 각오도 하고 있는 만큼 저를 때리셔도 돼요. 그러니 부디 냉정하고 정확한 판단 꼭 부탁드립니다. 제목 그대로 인스타에 미쳐있는 저희 새언니한테 제가 이젠 제발 정신 좀 차리고 그만 좀 해라! 이랬는데 난리가 나더라고요. 제가 시자라고 자기를 괴롭힌다며 울고불고 하... 사실 그래요. 저희 새언니가 인스타를 한 지 꽤 오래됐습니다. 저희 조카가 지금 9살인데 얘 태어나기 전부터 하더라고요. 그러다 애가 태어나니까 이게 더 심해지는가 정말 말도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찍어냈습니다. 그러다 작년쯤 애가 8살 때부터 사진 찍는 걸 거부하더라고요. 엄청나게 그러자 새언니 혼자만 하는 게 많아지기 시작했고 올해 9살이 되었을 땐 조카한테도 폰이 생겼어요. 그래서 얘도 인스타랑 틱톡을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바로 여기서 자기 엄마의 인스타도 같이 본 거죠. 야시시한 옷을 입고 섹시한 제로투 같은 춤이랑 홍박사 등등 막 유행하는 거의 모든 걸 다 따라하는 엄마 그리고 거기에 달려있는 온갖 더럽고 추악한 댓글들은 물론이고 도를 넘는 악플까지 받고 있는 자기 엄마의 이런 모습은 어린아이한테 엄청난 충격이었을 거라고 봐요. 아니 어른인 제가 봐도 말문이 탁 막히는데 애는 오죽하겠냐고요. 그리고 사실 이 문제로 오빠네 부부싸움 진짜 오지게 많았습니다. 솔직히 그래요. 내 아래가 그런 춤을 추며 관종짓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알고 있으면 세상 어떤 남편이 좋아하겠냐고요. 물론 저 또한 마찬가지 이런 새언니 너무너무 한심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부부사이 문제이기 때문에 둘이 알아서 풀어야 할 그런 거라 생각을 했고 그러니 신우인인 저는 그 어떤 말도 또 나쁜 티도 안 내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는데 결국엔 우려했던 미친 사건이 터져버리네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혼전임신으로 결혼을 했고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우리 부모님 집에서 그리고 신우인 저까지 포함해가 모두가 다같이 살고 있어요. 10년 동안. 가끔 새언니가 분가를 하고 싶은 이유? 이런 제목의 릴스를 인스타에 종종 올렸고 들어가보면 시부모와 신우인 저에 대해 안좋은 소리, 단점들 오지게 올려요. 저도 이런 거 다 알고 있었지만 혹여나 말해봤자 시자 소리나 들을까 싶고 그리고 또 부모님도 이거 알면 마음 아프잖아요. 그래서 말씀 안 드리고 그냥 조용히 그리려니 하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거 일부러 본 거 아니고 한 번 봤더니 알고리즘이 자꾸 뜨는 거야. 그리고 이전부터는 그게 떠도 그냥 안 봤어요. 무시했죠. 솔직히 그거 봐봤자 나도 사람인데 기분 좋겠어요. 규지같지? 여하튼 그렇게 무시를 해왔는데 새언니가 얼마 전에 내가 혼전임신을 하면서 자주 들었던 말 3위 이런 느낌의 제목 릴스를 올렸는데 문제는 이거야. 저희 조카랑 같은 반 아이의 엄마가 이걸 본 겁니다. 그리고 애한테 너 쟤랑 놀지 마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리고 순진한 아이는 자기 엄마한테 들은 내용 그대로 또 자기 친구인 저희 조카한테 솔직하게 다 말을 해버렸대요. 야! 우리 엄마가 이제 너랑 놀지 말래. 이렇게요. 이랬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혼전임신이라서랍니다. 그런 걸 막 좋다고 올리니까 보기 싫었나봐요. 하루는 조카가 집에 오더니 막 울면서 꼬모 꼬모 이래가지고 콩콩아 왜 그래 하면서 듣게 된 건데요. 아니 이게 9살짜리 애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건가 싶고 나 너무 놀라서 처음엔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바로 세원의 인스타를 확인해봤는데 헐 정말로 그런 제목이 그지같은 리스가 들어있더라고요. 거기다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더 가관이야. 이거 너무 적나라해서 참아 쓰지 못합니다. 양해 부탁드려요. 애가 기절하는 게 다행이야. 솔직히 그래요. 나랑 내 부모 흉보는 것도 참았던 사람이고 또 그 꼴을 보면서도 한 집에서 같이 살았던 사람인데 이거는 보자마자 바로 여기 태어나고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바로 오빠한테 전화해가지고 이거 뭐냐 하고 다 말해버렸어요. 오빠 집에 왔고 난리 났죠. 근데 여기서 세원이가 하는 말이 더 웃겨. 이겁니다. 이거 꽁꽁이가 지 혼전 임신으로 태어난 거 이게 부끄럽고 또 엄마인 내가 릴스 올린 거 내리고 싶어가지고 얘 지금 거짓말하는 거다. 이러더라고. 그러면서 왜 그런 말을 하냐 했더니 지금까지 벌써 몇몇 같은 반 애 엄마들이 이걸 다 봤지만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죽어도 인정을 안 해요. 근데 말이죠. 이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생각이 참 많아지더라고요. 만약에 그래 좋아요. 아이가 거짓말을 한 거라 칩시다. 근데 자기 엄마가 이러는 게 얼마나 싫었으면 그럴까 싶고 또 본인이 혼전 임신으로 태어난 거 다른 친구들한테 숨기고 싶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애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니 언니 그거 이제 좀 안 하면 안 돼요? 딴 건 몰라도 꽁꽁이 동의도 없이 이런 거 올리는 거 진짜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얘 말이 진짜든 거짓이든 애가 이렇게 힘들어하잖아. 그만 좀 하시라고. 이랬는데 이날 집이 완전 그냥 다 뒤집어졌어요. 홀라당. 자기가 시가에 얹혀 산다고 그걸 약점 잡아서 신우년이 시자질을 한다니 갓질을 한다니 어쩌니 울고불고 뒤집어지고 당연히 미칠듯한 부부싸움은 덤이죠. 거기다 애한테도 왜 거짓말을 하냐면서 잡으려 들고 이거 정말로 제가 시자질을 한 거라 보세요? 아니 그게 거짓이든 진짜든 아이가 저렇게 힘들어하면 놈의 새끼도 아니고 내 새끼 아니야. 자식을 위해서라도 이런 건 그냥 안 울리는 게 맞고 또 아이가 싫어하니까 그냥 인스타 자체도 끊는 게 맞다고 보는데 니들이 뭔데 세트로 지랄들을 하냐면 우리 부모님 보는 앞에서 울고불고 드러눕더라고요.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이걸 보니까 5만 장이 떨어지는데 그동안 쌓이고 쌓였던 미운 장도 떨어져요. 아니 이럴 거면 이따구로 살 거면 지 소원대로 분가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 하고 또 이걸 보고도 안 내쫓는 부모님도 너무 싫어요 이제 그냥 제가 독립하는 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겠죠? 아니 근데요 궁금해요. 이게 진짜 시자질이 맞아요? 제가 값질한 겁니까? 댓글 1번 나는 제목 보고 쓴이 욕하려고 들어왔다가 진짜 욕하고 갑니다. 아니 미친 저게 사람이고 엄마야? 대댓글 혹시 오빠가 임신 공격이라도 당한 겁니까? 진짜 별거지 같은 걸 데리고 사니? 관중은 답이 없어요. 2번 만약 내가 초등학생인데 우리 엄마가 자기 SNS에다가 제로투랑 홍박사 추는 영상 올리고 그걸 같은 반 애들이 봤다. 아 상상만 해도 소름이 올라와 이게 무슨 엄마야 미친거지. 새언니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칩시다. 근데 그걸 보고 조카랑 같은 반 애들이나 다른 학부모들이 야 이거 니네 엄마 맞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건 뭐야? SNS에다가 애 사진이나 정보 같은 거 다 올리고 누구라도 바로 특정할 수 있게 했다 이거 아니야. 작년까지 많이 올렸다 했죠 애 사진을. 적어도 아이는 절대 특정 안되게 해달라고 하세요.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초상권이 있는 거고 또 자식이 싫어하는데도 계속 사진 올리는 건 자유가 아니고 폭력입니다. 3번 아이고 진짜 개 거지같은 엄마네. 관중은 개 노답이죠. 진짜 이런 게 여자 잘못 들여가지고 집안이 망한다 하는 겁니다. 덜덜덜덜덜 4번 부모의 과도한 SNS 노출로 동의도 없이 본인 사생활 노출된 아이들이 자라잖아요. 그러면 분명 그때가 돼서 새로운 사회현상이나 정신병 명이 생길 거라고 봐요. 혹은 뭐 부모를 고소한다든지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사회생활이라는 게 있는 법이거든. 그저 나이만 처먹고 철없는 부모가 요즘 너무 많은 것 같아. 5번 하든 말든 니가 무슨 간섭이야. 이렇게 말을 하려고 들어왔는데 내용 보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그냥 정신병이죠. 그것도 개 추하고 더러운 관심종자. 그래 인서트 하는 게 그게 그렇게 떳떳하고 당당하면 시댁 식구들 다 기어들어가가지고 댓글 한 번씩 쏴주세요. 애미야 좀 더 흔들어봐라. 아니 진짜 부끄럽지도 않나? 그리고 지새끼 생각은 안 하는 거요? 6번 조카가 하는 말이 진짜든 거짓말이든 엄마 인스타가 아이한테 악영향을 끼치는 건 사실인데 굳이 그걸 알고도 계속 하겠다고. 저도 이건 이해 안 됩니다. 우리 엄마가 제로툴을 추고 홍박사를 춘다고? 끔찍하다 정말. 7번 아니 잠깐만. 혼전 임신 때부터 같이 살기 시작했는데 애가 9살인 지금도 거기 죽치고 사는 거요? 10년 넘게? 미쳤네. 8번 인서트 하는 여자는 무조건 걸러야 한다. 라는 이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죠. 관종기에 허세끼에 그도 모자라 살이 분별도 안 되는 반푼이들 너무 많거든. 물론 안 그런 사람들도 있으니까 일반화를 하는 게 어렵겠지만 확률상 그래요. 정상인은 인서트 안 하는 사람 중에 훨씬 더 많거든. 확률이 높은 쪽에 인간관계를 맺는 게 최상책이야. 연 끊어요. 9번 저번에 어떤 교사가 엄마들 제발 좀 인서트 하지 말라고 읍소하며 하소연했던 글이 생각납니다. 제가 올린 거죠. 애들이랑 애 엄마들이 그거 보고 왕따를 하거나 뒷말아 엄청나게 나온다고. 그래서 애들 다 상처받는다고. 하긴 그래. 내가 애 엄마라도 일단 개그지같은 릴스나 쳐난바라는 엄마가 키운 애들하고는 놀지 말라고 하지. 10번 아무리 봐도 진짜 집 밖에 모르는 개천박한 여잔데. 분가가 아니라 차라리 이참에 이혼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오빠 한번 설득해봐요. 11번 한 이틀 전에도 이런 좀 비슷한 주제의 사연을 올린 적이 있죠. 이게 사람들이 좀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니 요즘 따라 왜 이렇게 관종들이 많아진 거지 하는데 관종은 언제든 어느 시대든 어디든 있었습니다. 단지 요즘은 이렇게 이런 SNS나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발달하다 보니까 티가 나는 거죠. 솔직히 관종은 못 고친다고 봅니다. 마약 같은 거야 관심을 못 받으면 미쳐버린다고 하더라고. 아휴 그지같아. 감사합니다. 아니 할 거면 자기 혼자 하든가 왜 애까지 들이대는 거야. 하하하하하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